자 대신 고백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백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 시청해주시면 제가 고백 오지게 해드립니다. 엉덩이 92.8%! 자 시청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주님. 저는 중학교랑 여학생입니다. 제가 중학교에서 첫 등교를 하자마자 반 한 해가 있는데 항상 반에 찾아가면서 이유를 만들고 정말 어렵게 친해졌어요. 근데 저랑 얘기를 할 때 제가 호감 표시를 하면 발을 빼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친구들 말로는 얘도 절 좋아하는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서 신청해요. 어떻게든 좋으니까 대신 고백해주세요. 연락 1, 2분 안에 보고요. 잠도 늦게 절요 부탁드립니다. 대안에만 좀 봐볼까요? 원아 웅 뭐해? 안아 지금 공부 중 너는? 그냥 폰하고 있어 키키 공부 열심히 해. 아웅 미누 미누 응 뭐하고 있어? 그냥 폰 아웅 너는? 나? 나 지금 밖에서 막 들어왔어. 되게 짧고 간단 명료하네? 이걸로 하자고? 답장 빠르대요. 질차 태나 주시고 카톡 하나 와있긴 한데 그냥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거 이어서 할게요. 저 또 카톡 와있으니까 여기 이어서 갈게요. 오 야 진짜 빨리 나 있었나? 아 그냥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뭐하고 있었어? 왜 이거 궁금하지? 일당 좀 해야겠는데? 고냥 대답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뭔가? 오 야 뭐야 이렇게 바르고 불편해? 어? 아 그냥 장난치는 사이 아닌가 보네? 되게 조심스럽다. 말투를 좀 서위타게 하겠습니다. 뭔가 이 사람 서위타인데?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. 오 야 뭐야 카톡 왜 이렇게 빨리냐? 그 이 정도 카톡 속도는 돼야지. 아 키키키 원래 너 말투 아니길래 놀라서 아! 내 사람들이 말투에 오늘 예민하네. 뭔 공부하려고? 오 야 뭐야 바로 이거 뭐야? 연애공 복지킬? 뭐야 이거 갑자기 여기 너무 좋아하는데? 아 누구일 것 같아. 어 이렇게 반응 좋다. 오 야! 끼 부리는 거 아니야 이거? 오 나키키? 이 사람 선잰데? 아니야! 아 짜장면만 먹으면서 고백하는 거 졸라 재밌겠네. 오 짜장면. 야쓰 짜장면. 오 뭐야? 응 뭐래? 뭐야 갑자기 이거 다중인격이냐 이거? 몰라 스위터다 갑자기 싹 박히네? 잠깐만 여기서 너 맞으라고 하기 좀 자존심 상하거든요? 티 나냐고 한 번 더 해? 이해를 못 한 거 같긴 하거든요? 하하 빼라고. 어 티 나냐고? 고민 엄청 하네? 뭐야? 고민할 때 나는 짜장면. 답장 기다리지 않는다. 난 짜장면이 있기 때문에. 카톡. 뭐라고? 시청자분 이거 뭐예요? 눈 좋아하는 사람 있지? 빼놓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네? 오케이 오케이. 오 야 바로 잃고? 오 야 오져버리고? 카톡. 카톡. 이 눈은 또 뭐야? 시청자분 저한테 DM 좀 주세요. DM으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뭐야 아니 잠깐만 내가 얼마나 망고생인데. 뭐야 이거? 어? 어마 이 사람 보소? 이 사람은 좋아하는 거 다 친하네? 진우는 친구라고요? 어머머머.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어드리겠습니다. 와 미친. 아 잠깐 오해했네요. 네네. 별거 아니라고? 오해 좋아하는 거 다 친하는데? 에에. 저한테 다 먹으세요. 망고생 그만 시켜줄게. 고백했습니다. 시청자분 구경하시고. 잠시만 너 전에 징계했을 때 나 안 좋아한다며? 아! 찾으셨네 아. 와 지금 시청자분 심장 요동치고 있죠?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다고요? 야 이 사람 바로 읽는 거 봐봐 잠깐만. 나는 바로 읽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. 야 보낼까? 카도 바로 읽는 거 너무 좋다. 아 야 보내지 말자. 미쳤나? 잠깐만. 와! 와 아까 망고생. 잠깐만 뭐야 이거. 튕기는 건가? 튕기는 느낌은 아닌데? 이 때문에 그러는 건데. 뭐야 갑자기 아까 망고생 어쩌고 한다며 지어. 야 씨. 이건 말해야겠다? 어디 어디 들어보자. 카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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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나? 드라마냐 이거? 아니 뭐야? 내가 오작교 갔다고 했지. 진우가 신청자를 좋아하니까. 중간에서 오작교 놀라고 일부러 이렇게 친하게 하면서 이렇게. 하아. 뭐야 하나 더 얘기하는데. 미친 뭐야 이거. 이 사람들 이거. 야 이. 아 그래서 마음고생했다고. 와 이 사람 보소. 와 인기 개 많으시네 시청자분. 와 뭐야. 심장마비요? 이건 시청자분이 좀 결정을 해줘야 될 거 같은데요? 어떻게 할지? 근데 진우가 좋아하는 게 사귀는 거랑 뭔 상관인데. 유유유 서로 좋아하는데 왜 그래. 아 근데 이제 친한 친구 사이면은 좀 삼각관계니까. 그래 고백해요? 밀어붙여요? 골지코로 갑시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는 너 좋아해. 근데 이거 바로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. 고민을 좀 하는 척. 이건 내가 봤을 때 바로 보내면 안 돼. 오 야 뭐야. 당황스러울 거란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? 천천히 할 때 다 말해줄게. 우와. 야 뭐야. 릉을 일단 보내고. 와 미쳤네 뭐야. 뭐가 더 있나봐 지금. 중앙꺼 첫 등교는 날 나왔고. 너가 계속 우리 반을 찾아가고 인사했을 때. 우와 이제 이 사람들 보소. 아 헐.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셨네. 너가 허구함을 보일 때마다 좀 거리두는데. 4월 달부터? 4개월 전? 내가 어쩌다 보니까 너 좋아하고 있는 거야? 너무 부러운 거 아니야 이거? 와 이 말 잘하는 거 보소. 혼자 좋아하는데 차이면 너랑 볼 수 없으니까. 아 친구 사이라도 이제 안 될까 봐. 와 진짜 미쳤다 진짜. 어? 먼저 좋아했네. 널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그 새끼가 그런 말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. 아 와 어떡해. 아 이 새끼네. 진우가 나한테 해준 게 많으니까 그냥 응원했어. 그러면 안 되는데. 와 진짜 대박이다. 그냥 나 솔직히 말하고 싶대.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. 여기서 응 쳐야죠. 여기서 응 치고. 사랑이냐 우정이냐. 진우도 널 많이 좋아하겠지만. 나 너 정말 좋아해. 오 마이구. 근데 리오다. 앗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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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짜장면 먹는 거 다 보셨어요? 아이고 민망해. 오늘 두 번을 다 걸려버리네. 와 진짜 좋아하나 보다. 와 미쳤다. 짜장면이 살렸다 진짜. 짜장면이 마인드 컨트롤을 오지게 해서 평정심을 찾아줬고. 야 이게 뭐야 진짜 미쳤네. 앗도. 오마이갓. 오마이갓 진짜. 앗도. 앗도. 쫀다. 와 개쫀다 씨. 와. 와. 아 돼 돼. 우와 개설려. 와. 이야 씨. 진우야 미안하다. 진우야 너도 나한테 인스타 DM 주면은 내가 여자 아홉 명 소개 시켜줄게. 아. 당하시죠? 공공장소 구별 좀 합시다. 방송 보고 있었다는 게 더 개소름이네 진짜로. 아니 저도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. 그래도 제가 판 깔아줘서 둘이 사귀니까 지금 좋아죽쥬. 이 귀에 걸렸쥬. 심장 요동치쥬. 아니 근데 중학생이 뭐 이렇게 마라요? 징국이네 이거. 유튜브 올라가냐고요. 올라가야지! 와! 진짜 진국이래?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데? 진짜 대박이다. 진짜 달달하다.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인데?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로! 아니 진짜! 사랑해! 이놈 자석이! 살짝 흔타가 와서 끄도록 하겠습니다. 제 화면을 봤는데 실실 쪼개고 있는 제 표정을 보고 방금 살짝 흔타가 오네요. 사랑해? 어이겁네. 오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좀 부럽네요? 로그아웃 하겠습니다. 아니 진짜 짜장면이나 먹어야지? 이 밑에 남은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를 못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.